오늘은 입학실 윤주는 정말 자켓 널 쌓이는 존 오 유아베잇 어머 나도! 어머! 나도! 유진이 친구 되게 많네요 제 친구들이에요 다! 안녕하세요 원영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비올레타라는 곡으로 컴백을 하게 됐습니다 감독님이시구나 새로워 acetgi 너무 예쁜 표정 bättre? 이거 아세요? 그 요리사마죠? passport устрой framework 너무 예쁘네요 자는 모습도 너를 알아 가면서 많이 메인 grizzly sonody 저희 비올사 많이 사랑해주시죠 저희 열심히 하는 Лов 감사합니다